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소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새 무흥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성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장래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의 회상과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말미야마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정말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바로 그곳에 임자하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투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가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바울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케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케 해주신다. 바울이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음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이 사자가 뭘까요? 실제로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우악스럽고 무시무시한 사자의 입에서 건주음을 받았다는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사자는 무엇을 비유해서 종종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사자와 같이 더군다나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대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피치얼 어테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그 우악스럽고 사나운 그 입에 내가 삼킴을 다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내왔지만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맹수사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맹수와 같이 사나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데는 그것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인 경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전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와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그들을 빗박하고 죽이려 했던 또 바울 편에서는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사자처럼 맹수처럼 그렇게 사납게 바울을 죽이려고 달겨들었단 말이죠. 나라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영측인 공격이 한편에 있고 둘째는 정말 맹수처럼 짐승처럼 우악스럽고 사나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그를 강건켜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하지 않게 주저앉지 않게 그를 붙들어주셨다. 바울도 그렇지만 구약의 한 인물이 바울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가 그 곁에 서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힘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힘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제기에 성공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이었어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3회상 30장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회상 30장 6절 말씀 3회상 30장 6절 말씀 3회상 30장 6절은 구약성경 구약성경 459면입니다. 구약성경 459면 3회상 30장 3회상 30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회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해 보면 백성이 백성은 다윗과 함께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레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아내를 다 뺏겼어요. 처자식을 잃고 자기들이 기가하던 성이 불타게 된 것을 본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슬프고 분노에 차서 다윗을 돌로 치자 죽여버리자 그러고 달려들었다는 정말 사나운 짐승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군급했다 이 군급했다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한자 어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 버전에서 똑같이 greatly distressed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구나. 그 황망함 그 공포 그 패닉이 엄습을 해가지고 다윗이 크게 군급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지죠.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말텐데 다윗이 어떻게 재개에 성공했는가 그 비결이 그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 요아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서셔서 그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다. 다윗하고 바울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그를 헤아려고 달겨들었지만 주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그를 강건케 해주시고 다윗은 역시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그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적해요. 그런데 다행히 아말렉에 생포되어 갔던 그 처자식들이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처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과 가축과 소유물들 다 되찾고 회복되어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정말 사자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사나운 사람들을 만나고 배후에 준동하고 착용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 찾는 마귀와 같은 사자의 공격에서 주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그렇게 지내온 삶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삶을 전망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우스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도구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새모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인데 그 소망의 이유 그 소망의 근거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니 장례도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의 약속이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인도를 따라 생명수 샘에 나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양식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의 이 소망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즉각 임하셔서 제들을 건지시고 제들 곁에 서셔서 제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병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던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여 나와 주님이 보호와 구원을 의지하여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